자 그럼 준비 시작! 여보 다운! 여보 다운! 여보 다운! 오, 건지, 건지, 건지. 오, 건지, 건지, 건지. 아, 아파. 어, 뭐야, 뭐야. 아, 아파. 어, 뭐야, 뭐야. 아, 아파. 아, 아파. 뭐야, 뭐야.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우와, 용와, 용와, 용와! 우와, 용와, 용와, 용와. 이거야, 용와. 나, 당신의 짓 걸리 안 되네. 어, 뭐야, 용과, 용과, 용과. 뭐야, 용과. 아, 용과 씨 보여주나요? 아, 용과 씨 보여주나요? 아 뭐야? 아 뭐야? 야 고릴라 얘 자 우리 이렇게 현석씨의 손님 결승 진출을 하셨고요 결승사님이다 아니 근데 거의 뭐 종이 나오죠 아 비엑스씨 대박이다 일단 현석씨가 어 장난 아니다 아니 현석이가 한우 듣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우 듣고 이렇게 돌아버려가지고 어 저 저 포기해도 돼요? 어 저 저 포기해도 돼요? 어 저도 포기하고 싶어요 맞다 맞서 싸우시긴 하셔야 돼요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? 준비됐습니다 아 무서운데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네 어 저가 옛날에 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 킹 오브 파이터라는 게임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알아요 기술 중에 배치기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현실판으로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진영씨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는 일단 최대한 은광이 형만 주로 아 그래 아 무섭다 배치기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은광이 형 처음 만났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많이 컸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자 2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오 뭐야 한쪽으로 가 오 뭐야 한쪽으로 가 오 뭐야 한쪽으로 가 성공이야! 얘 나오면 안 되는데? 나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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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오이오, 오이오! 오이오, 오이오, 오이오! 우리는 딱 정성장에 힘으로 가보자, 오케이. 배트기로. 그래야 멀리 너, 멀리 너. 남자의 대결이다. 고맙습니다. 잘 잡아. 우리는 딱 정성장에 힘으로 가보자, 배트기로. 잘 잡아. 잘 잡아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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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! 이승훈 씨의 승리! 이건 예능입니다. 이승훈 씨의 승리! 예능입니다. 이승훈 씨의 승리! 이승훈 씨의 승리!